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안철수 후보가 60.5%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안의원의 새정치가 성공할지에 대해 회의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김무성과 맞붙은 것도 아니고 노원병의 진보정당 몫을 밟고 가며 당선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신당 창당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반 박근혜, 반 새누리당 전선에서 일탈할 경향까지 뛰고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의원이 진정으로 새정치를 바라고 새정치를 이루려면 반드시 민주당에 입당해야 합니다. 첫째, 현대정치는 정당정치고 정당정치에서 정치적 입장과 역사적 정통성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안의원과 동일한 정치적 입장이고 개혁정당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당을 무시하거나 나아가 무너뜨리면서 정당정치, 새정치를 실현해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 불가능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둘째, 민주당에 들어가 그 안에서 새정치를 제의하고 민주당부터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당에 들어가 올바른 노선을 제시하고 좋은 기풍의 모범을 보일 때만이 훗날 당을 탈당해 새로운 당을 만들더라도 설득력과 감화력을 가질 것입니다. 민주당을 바꾸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민주당을 단죄하며 다른 당을 만드는 식의 새정치에 과연 누가 동의하며 지지하겠습니까? 셋째, 당면에서 반 박근혜, 반 새누리당 전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호함의 이득을 누리려다가는 일시적인 작은 정치적 이득은 있을지언정 전체 야권에 미치는 정치적 손실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야권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안의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주자에게는 심각한 후과를 끼칠 것입니다. 현재로서 반 박근혜, 반 새누리당 전선에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당 애로의 입당입니다.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한 후에 더 이상 안된다고 최종 판단에서 탈당해 새 당을 만든다면 안의원을 믿고 함께 움직이는 의원도 많고 호남을 비롯 민심이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민주당을 무시하고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절대화해 새판짜기를 함부로 시도하고 그 결과 가뜩이나 어려운 야권을 더욱 분열시키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어부지리를 준다면 그런 정치를 두고 새정치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는 있어도 무소속으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정통 야당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정통 야당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새정치를 하겠다면 민주당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새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안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로 간다는 속담처럼 어려워 보이더라도 정도와 첩경을 걷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